뿅! 아니 뭐라고? 간간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보장이 조만간 축소가 된다고? 맨날 축소가 된대! 이번에 진짜 보험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이 8월 초부터 금융감독원, 금강원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간통 입원당이 너무 높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각 회사별로 다시 1년 전후로 다시 축소가 되라고 권고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10만원 미만으로 원칙적으로 내려야 되는데요. 요즘에 아무래도 간간통, 입원당이 경쟁사들, A라는사, B사, C사 서로 눈치만 보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SOI 같은 경우는 26만원, 또 D사 같은 경우는 31만원, 간편은 34만원, 어린이보험은 최대 43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저 보험왕이 며칠 전에 유수속보처럼 보험속보죠. 그래서 일단은 금융감독원에서 SO화재 관계자분을 만나서 조만간 축소가 된다고 저 보험왕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간간통, 입원비 일당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저 보험왕이 생각하기에는 2주 이내에, 즉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내에 10만원 미만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H손보나 몇 군데에서는 벌써 3만원이나 5만원 한도로 보장이 축소가 되는데요. SO화재나 혹은 H해상이죠. 아니면은 D손보사가 아직 눈치만 보고 있지 지금 축소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장이 축소가 바로바로 된다고 하면 저 보험왕이 라이브 때 한번 속보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간통, 간호감병, 통합 입원일당.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장점이라고 하면 높은 한도로 입원했을 때 하루에 26만원, 31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메리트예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내가 단순하게 염자나 타박상 혹은 내가 교통사고로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해로 인해서 내가 원할 때 입원할 수 있는 간간통, 간호감병을 쉽게 입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수술이나 입원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수술을 했을 경우 아니면 후유장애나 혹은 간병인이 필요할 때는 이럴 때 간호감병 입원에 입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단순하게 타박상이나 염자 아니면 정신까지란 여러 가지 이유로 간호감병 입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도 5년 전에 충수염으로 갑자기 3일 정도 입원해서 건대병원에 일단은 간호감병에 입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입시하다 보니까 좀 편하긴 해요. 왜냐 일단은 외부의 출입을 막고자 일단 초인종만 누리면은 옆에 간병인이나 혹은 간호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내가 간단하게 여러 일반시처럼 상해난 질병으로 입원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가지고 보장받기는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수술이나 간병인이 필요할 때 입원을 했을 때 하루에 26만원 30만원까지 보장을 180한도일 내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 또한 큰 메리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입원을 잘 안 시켜줘요. 그리고 30일, 60일, 180일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맞는 꼼수지 솔직히 그렇게 장기간으로 입원할 확률은 때려죽어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2만원, 3만원 그리 비싸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보장 축소가 10만원 미만으로 되기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가입하기 힘든 전설이 될 강간통,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 전에 좋은 시기 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은 중복 가입, 중복 보장은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만 비교해서 가성비, 보장 여러 군데 비교해서 가성비 좋은 쪽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집형은요. 강간통 26만원, 30만원 다시는 가입하기 힘듭니다. 자, 전설의 보험으로 등급 강간통!